안녕하세요. 오늘은 코키틀람에 위치한 시드니 콘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 알려드리겠습니다. 웨스트 뷰 스트리트와 시드니 에비뉴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로우 히트 타운센터 스테이션까지 약 700미터 거리에 있습니다. 코키틀람에 위치한 H마트까지 약 8리미터 지점에 있습니다. 시드니 바로 위편에 골프장이 있습니다. 골프장 이름은 더 벤쿠버 골프클럽입니다. 초등학교까지 약 1.5키로 지점에 떨어져 있습니다. 로우드 바덴 파월 엘러멘터리 스쿨입니다. 중학교는 코멀 레이크 미들 스쿨 약 2.5키로 지점에 떨어져 있습니다. 약 3.6키로 지점에 센테니얼 세컨더리 스쿨 위치합니다. 하이웨이 1까지는 6분 이내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주변 환경 보시겠습니다. 현재 노우스 로드입니다. 버키트랍 역에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오스틴 에비뉴로 진입합니다. 웨스트 뷰 스트릿으로 진입합니다. 왼편에 보이는 게 시드니입니다. 한참 공사 중이었습니다. 차량이 많이 다니지 않는 도로에 위치하고 있어서 조용할 것 같습니다. 외관 보시겠습니다. 총 25층 건물입니다. 완공은 2022년 말 예정입니다. 1층부터 4층까지는 렌탈 유닛으로 구성되고요. 5층은 어메니티 편의시설 제공하고 있습니다. 5층에 위치한 어메니티 시설은 5층 이상에 입주하시는 분들만 이용 가능합니다. 5층 어메니티 시설 알려드리겠습니다. 루프탑 테라스가 있습니다. 라운지 공간이 있습니다. 피트니스 룸과 요가 룸이 있습니다. 게임 룸이 있습니다. 그 외에 미팅 룸, 투 게스트 스윗, 어린이 놀이터 등이 있습니다. 쇼룸 보시겠습니다. 칼라 선택은 두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밝은 톤과 어두운 톤으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쇼홈 보시겠습니다. 보실 쇼홈은 비플레인, 투 베드룸, 투 벳스룸을 가진 761 스퀘어 핏 구조입니다. 들어가면 바로 욕실이 나옵니다. 바닥 타일이고요. 레스톱을 가진 욕실입니다. 타일 끝까지 잘 설치되어 있고, 마무리도 잘 되어있었습니다. 옷장입니다. 바닥은 엔지니얼드 하드우드 플로어로 설치되어 있고요. 냉장고는 피셔앤 페이컬 제품입니다. 아일랜드 테이블 보이고요. 바로 밑에 마이크로웨이브 있습니다. 가스 레인지 보입니다. 가스는 핫워러와 스트라타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타일 제품의 백스플래시입니다. 소프트 클로우징 되는 캐비넷이고요. 두개로 나눠진 싱크입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문은 세탁 공간입니다. 월플 제품이었습니다. 히팅과 에어컨 제공됩니다. 바닥은 하드우드 플로어고요. 방은 카펫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발코니 공간입니다. 시드니는 원 베드룸부터 수리 베드룸까지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안방의 모습입니다. 바로 옆에 옷장 있습니다. 워크인 클로젯 있고요. 바로 옆에 욕실 보입니다. 샤워부스가 설치되어 있는 욕실입니다. 바닥 자재는 타일이고요. 두번째 방입니다. 두번째 방도 클로젯 있습니다. 바닥 자재는 카펫이었습니다. 두번째 방입니다. 옷장이고요. 옷장이고요. 현재 책상으로 꾸며놓았습니다. 바닥에 보이는 나무 자재는 데코레이션입니다.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거실과 키칭 공간 보겠습니다 스트라타핀은 46cm per square feet입니다 투베드룸 22층에서 보이는 전망입니다 확 트인 전망이 멋있습니다 멀리 프레이저 리버 보입니다 북동 방향이구요 북향입니다 북서쪽 방향입니다 저층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6층에서 바라본 전망입니다 슬로우 플랜 보시겠습니다 2베드룸 B1 플랜입니다 3베드룸 C플랜입니다 1베드룸 A플랜입니다 시드니 콘도는 아직 분양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가격도 아직은 미정입니다 문의 주시면 사전 예약을 통해서 좋은 유닛을 미리 선점하실 수 있도록 해 드릴 수 있습니다 분양 원하시는 분은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수준입니다 2베드료 출발 3번드룸 C2 툭 3б 4记 프랜 1번드료 감사합니다.